네. 대조 고집 안 쎄나. 둘이서 이렇게 둘이서 좀 다퉈 가면서 가야 되는데. 많이 다툴 긴데. 네 좀 그렇습니다. 이 대조 고집을 누가 꺾어. 본인이 꺾어. 그냥 제가 맞춰주는 거 같아요. 맞이 안 주면 고집이 뭐 또 괴떡 같고. 사람은 남한테 가지고는 굉장히 좋구만 왜 자꾸 짜증을 잘 내 신경 circuit 너무 잘 내고 다를 거따 것들이야. 추진은 또 지 나름대로 지가 하나만 비버로 hochandk 하고도. 기사람 생각 안 하네. 예. 좀 그래요. 힘들어요. 힘들지 당연하게. 으응 뭐 이래가 상태네. 누가 보면 집 enter 갖고 가야되는 가보자도 있고 대호해 달라는 것도 있고 voilà 대호 해줘야 되겠다. 제가 좀 많이 맞춰줘요. 양반이라고. 꼴값은 양반이다. 그리고 너는 올해 무슨 놈의 이동이 있어? 네, 이사를 좀 가고 싶어서. 이동이 들어와 있네. 이동해라. 돈이 없어서 못하나? 집이 잘 안 나가서요. 돈도 좀 없고. 집이 안 나가서 밖에 그 집 토지에서 자꾸 앉아있어. 지금 내가 볼 때는 조금 허름하고만 바꿔야 되었구먼. 좀 가야 되었구먼. 근데. 이 대주는 나가서는 호인이다. 네, 사람 좋다고 다. 호인인데 어쩌다 한 번씩 보면 눈가리가. 눈이.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한 번씩 가다가 그 님이 와서 실리는가. 좀. 좀 뭐랄까 눈이 조금. 지 눈이 아닌 것 같아. 욱하는 건 있지. 좀 왜. 눈이 화가 나면 자기 눈이 아니라는 거 있잖아. 그런 게 화가 확 차면. 그런 게 한 번씩 가다 그리고 화가 좀 많다는 사람.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정을 못 받고 컸는가. 정이 좀 많이 그리운 사람. 음. 그러다 보니깐.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. 내가 모든 걸 다 받아야 되고 네가 나한테 해줘야 되고. 음 맞아요. 나는 너한테 돈이나 돈이나 벌어주고.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직장생활은 잘 다닌다고 하건만은 잘 다니나. 직장생활은 잘 다닌다고 하건만은 내가 볼 때 자기가 먼저 가는 이렇게 큰 돈은 안 된다. 그냥 땡 하면 오는 고런 직장이야 돼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품이 조금 남이 볼 때는 좀 수월하게 벌려도 좀 냉정과 어찌보면 좀 내성적이거든. 좀 반 내성적이고 반은 내가 좀 동기하는데. 말을 바뀌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하실 거야. 집에 들어오면. 맞아요. 자기다. 대우해주라. 어찌보면 이 아보다 더 모네. 그죠? 맞춰줘야 돼. 어 그러니 나는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되고. 니 어디 갔다 뭐 했냐 뭐하고 왔어. 알아야 되는 이런 분이야. 그러니까 고집도 지 고집이 세고 그리고 나는 본인도 고집이 세지만. 본인은 내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좋아서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과정을 지켜야 된다는 고 하나 일념으로 가는 거고. 그저 근데 건강 조심해라 엄마니. 어머니 저기 뭐야 건강이 크게 좋지는 않다이. 네 맞아요. 그래 건강 조심해라이 엄마 니는 몸이 아프다 아프다 소리 못 하잖아. 알지 건강 조심해라이. 엄마 니는 여기에다 가슴에 병이 병이 가슴에 온다이. 네 맞아요. 어찌보면. 호랑이 눈으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합병도 있지만 엄마 너희 집 자체는 백신 해가지고 건강 쪽으로 많이 가신다. 그렇기 때문에 건강으로 많이 오는데 첫째는 위도 조심해야 되지만 심장도 조심해야 되고 아십쇼. 그리고 유방 쪽을 좀 조심을 해라 이렇게 들어와 있다이. 왜냐면 이게 이 집에는 조상이 덕이거든 본인은 조상이 안 생기고 가면 몸에 병이 좀 많이 와. 알아요 이 집에는 옛날에 백신의 가정도 윤신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. 우리가 이 빌던 공덕들이 있다고 그게 중단이 돼버렸어. 예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 본인이 아니래도 본인은 촉이 빨라. 예 맞지 너희 신랑 솔직히 맞아 니 손바닥 우회잖아. 그런 거 있어요 예. 맞지 너희 신랑이 아무리 눈이 홀의 눈이 돼가도 너는 내 손이 손바닥이고 저 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알아. 그자 왜 이런 줄이 조금 많이 뻗었다고 보면 된다. 예 이 집에는. 옛날에 빌던 공덕에서 내가 중단이 되다 보니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생일날에서는 인득이 많이 없어. 예 그러고 내는 어느 데 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다해도 내가 안 움직거리면 돈도 없고. 예 본인이 움직거리면 돈이 돼 그리고 욕심 많잖아. 예 그러고 작년까지 별로 크게 운때도 별로 없었어. 예 맨날 다람쥐 체바퀴처럼 살은 것밖에 없어. 예 그러고 이 자식이 아니었으면 이 부부 벗어로 못 살았어. 아 니가 손날뻔 했 거야. 맞지. 이게 한 번씩 가다가 말하는 게 한 번씩 사람 상처를 꼭꼭 준다 이 서방이. 맞아? 아니야? 맞아요. 그래 입이 완전 막 이게 탁 찔러가면 사네. 남은 상처 주는 거 생활을 지 말하는 거만.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욕 봤다. 안 살고 싶어 지가 나면. 맞지. 지금 괜찮은지. 지금은 괜찮은지 한 3년 전부터는. 네 맞아요. 그래. 3년 전부터는 괜찮지. 네. 그러고 너가 얘 때문에 어쨌든 얘 군대 안 가나 오래 군대 가겄네. 다쳐서 군대는 이제 공익으로 갈 것 같아요. 사고 났었어? 예 학교 다닐 때. 학교 다닐 때. 어쨌든 얘가 올해 어쨌든 공익 가든 간에 군대는 가야 되겠네. 그쪽 쪽으로 그러면. 이 얘도 성격이 조금 바꿔야 되겠다 왜 왜 이렇게 한 번씩 성질을 잘 내놔. 야 올해 삼재다이 마지막 삼재고 야한테 이런 바람이 조금 많이 칠성 바람이 많이 탄다이. 그래서 한 번씩 조상을 조금 섬겨서. 좀 해줘야 되는데 받들어가라 야 사고 또 있대. 조심해라이. 예. 야는 얘도 내성적이란 말이야. 성격이 활발하지만 보기에는 활발한 거 같지? 예 활발하지만 얘가 서기에는 조금 내성적도 있고 얘가 하고 싶은 욕심도 많아. 예. 알아? 그리고 얘는. 이제 엄마가 뭐 돈을 주는 거는 몰라도 돈에 돈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.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잖아. 대학교 안 갔어? 예. 왜? 공부머리는 없다 하더라고. 공부머리는 없다 해도 나중에 후회한다. 얘가 왜냐면 늦게 철이 들거든. 철이 야가 쇼만 쇠쇼되면 쇠근이 들어. 얘가 철이 조금 늦게 들어.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손상 이 손둘 만드는 거 자기가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가서 움직거리는 거 이런 거를 좋아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끊겨서 인내가 있지는 안 해. 근데 한 번 보는 눈으로 보는 거는 다 봐. 눈 살면 좋아. 근데 얘가 공부를 할 시기는 23살일 거야. 아마 그때 돼서 한다 하면은 시키라. 공무원 쪽으로 시키든지. 얘는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돌아다니는 일보다는 공무원 쪽으로 시키라. 얘는 23살이 되면 그런 눈때가 좀 들어와.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고려시켜서 한 번씩 얘가 뭐냐면 활발한 거 내가 다니면서 하는 거는 좋다거나 하지만 야 속에 있는 내 있는 건 아직까지 비치지를 안 했거든. 아내 내가 하고 싶은 게 많대. 그러니 지금은 어차피 인자 뭐 군위를 간 데서 지가 간다는 하지만 야 사고가 또 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집에는 사고 좋아하고 건강을 조금 많이 챙기라 이렇게 들어와 있다. 그러고 얘가 한 번씩 가다가 이 목에 관계가 한 번씩 잘 들어오지 목관계가 목관계가 잘 들어오니 애가 한 번씩 가다가 힘이 한 번씩 없을 거야. 아 알어? 그러니 엄마는 맨날 얘가 내 아들이 착하고 착하다 착하고 잘 크는 줄만 알고 있지만 애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. 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찌 보면 팔을 생이고 얘가 팔을 생이고 어디 나가면 인정도 받고 먹을 것도 많이 생기는 애야. 그렇지만 일복도 많은 하거든. 네.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빌지 않으면 애 같은 경우는. 몸이 아프다든지 한 번씩. 사고가 난다든지 일인기 들어와. 그러니 엄마가 어쨌든 이사를 가실라 하면 올해 이동소 있으니까 이동을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. 아 지금 있는 데서 어차피 지금 이사하는 것도 무례가 가야 되잖아. 예. 무례를 해서라도 가면 조금 나아지는 것도 있어. 음 이동을 하려고 생각은 작년부터도 했었는데. 예. 오래 해. 아. 올해 운세 괜찮아. 예. 올해 요 아들도 꼽고. 예. 어 그리고 올해는 아들도 이동이 들어와 있거든. 그러니까 해도 되니까 이동을 잘하고 근데 돈이 들어오면 나가기 바쁘고. 내 손에 돈이 잘 안 된다고 돈도 잘 안 쓰잖아 본인. 예. 잘 안 써요 저는. 들어가면 주머니가 꽉 차여가지고. 꽉 필요할 때만 쓰잖아. 예예. 그자 은행이잖아 본인이. 많습니다. 어 본인 돈 떨어지면 못 살잖아. 예. 본인은 내가 오늘 이 밥을 먹고 나면 내일 아침에 이 돈을. 절대로 내 손에 들어가면 은행에서 돈을 나 빼는 성격이 아니야. 왜 본인은. 돈에 너무 한이 많았어 살아오면서. 살아오면서. 그자. 왜 커오면서. 너무 돈이 없어서. 이 가슴에 맺힌 게 많아. 돈에 맺힌 게 많아. 예. 많아요. 그치. 그래서. 내 자식만큼은. 돈 서름을 안 주려고 살아온 거야. 맞습니다. 근데 내 몸이 아프니.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 텐가. 예. 눈물도 나고. 예. 힘도 없고. 예. 그자. 예. 내가 뭐 한 보람도 없고 신랑한테. 그러니까 더 서럽지. 예. 자. 신랑한테 더 서러워. 그래도 의지가 많이 돼요. 어지가 없이 어지가 없지 어지 안 되면 어떻게 살아. 둘이 다가. 둘이 다가 이 비는 건 정성에서 조금 주단 중단이 돼서 그래. 예.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고. 예. 아무래도 본인은 조상에서 주는 돈이 좀 있을 거야. 예. 그러니까. 어쨌든 입도 무겁고 야묵으면 야물지만은 내가 뭘 해도 뭘 어떻게 해도 벌어 다니든 간에 골로 다니는 스타일이야. 집에 놀지는 않아. 예. 그러니까 건강 조금 조심해라이. 예. 건강 조심하고. 어쨌든 이 신랑도 조상이요 본인도 조상이다.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가서 사는 거니까. 이 신랑이 한 번씩 가다가. 말도 좀 참고 하면 됐겠는데 막 갖다 뱉어내는 게 신경질 나겠다. 병 나겠다. 지 하고 싶은 말 다 터대해야 되겠네. 예. 해야 되는 성격이. 응 지 먹고 싶은 거 탁 해야 되고. 네. 맞지. 그리고. 돈 안 주나 신랑. 예. 그러니까 돈 돈 돈 돈 하나. 안 주나. 그냥 각자. 벌을 쓰나 그럼 신랑 돈 안 주나 월급 안 주나. 그럼 뭣과 쓰노. 그냥 카드 쓰고 그냥 각자 자기 관리하고 그렇게 생활을. 그럼 저 그냥 생활 카드로 자기 해가지고. 자기가. 예. 그럼 본인은 본인 받아 쓰고. 예. 아는. 애는 그냥 다. 합해서 둘이서 못 해가지고. 남편은 그냥 카드로 다. 다. 예. 아이고 지랄이다. 조긋은 그리 살았어. 뭐로 사나. 흐흐. 아밥이 말도 못하고 이래 살았나. 예. 그래서 병 나겠다. 그다. 그래요. 한 집에 살면 부부고 부부도 아이고만 이거는 부부 맞나 내가 볼 때 너는 뭐 부부가 맞기는 개뿌리 맞아. 어쨌든 간에 이동 이동을 좀 해라 그 집을 이동을 좀 하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데 본인 건강 조심해라. 잘못하면 본인 내년에 칼 된다. 알어? 본인 내년에 칼 된다. 사람 가슴에 엉어리가 너무 많은 게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 봐라 내 말대로 봐라. 네가 친정에서부터 살아오면서 그 가슴에 맺힌 게 너무 많아 아이가. 맞다. 그래서 아빠피 말도 못하고 신랑한테도 꾹꾹 참고 가는 거잖아. 맞아요. 그러니 여기가 엉어리가 앉을 수가 있나? 응? 그러니까 네가 벌어서 살아갖고 너는 네 돈 갖고 딱 웅까지 갖고 돈도 빼도 안 하네. 돈 돈 돈 돈 돈 돈 돈. 어쨌든 아들은 건강 조심하고. 아들 요번에 사고 또 있다 조심해라. 사고라는 게 어떤 사고인가요?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밖에서 자사고도 있을 것이고 다니다 다니다가 뛰다가 또 다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야는 자꾸 내가 볼 때 밖에서 보이거든 그래서 사고가 자꾸 한번 다리로 사고가 안 하시고 없기다. 났어요 무릎에. 그런 게 또 난다고. 야는 다리로 오지 다른 데는 안 온다. 알았나 그것 때문에 얘는 사고가.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열이곰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이렇게 나거든. 그러니까 사고가 얘는 한 번씩 가도 다리로 사고로 나지 다른 데 사고 나는 거는 없어 그러고 목에 감기가 잘 오고. 정확해요 두 개다 이 편도가 잘 써 야가 조금만 뭐가 필요하면. 편도가 잘 쓰고 한 번씩 이명도 올 끼다. 조심해라 야 그리고 얘는 조상에서 빌던 공덕들이 돼가 전부 중단이 돼서 빌고 가야 돼. 알았나 그래야 니가 신랑하고도 이렇게 사는 거 보다 어찌보면 서방이라고는 살지만은 그냥 내 신랑이고 내 가정이고 내 새끼고 이래가 사는 거지. 니가 이 신랑한테 그렇게 사랑을 느끼고 이건 없어. 그자. 그러니까 지가 뭐 들어오면 그 쪽에 준다고 그거 갖고 오만 생색 다 내고 있는 거 같은데. 응 그래서 니는 가슴에 여기 엉어리가 더 진 데다가 진정에 커가 오면서부터 니는 이 가슴에 엉어리라. 네 부모가 있다 해도. 어찌할 곳이 없잖아 너무 정확하신데요. 그자. 그러니 어쨌든 이 가정만큼은 내가 지고 가는 거 밖에 없어. 그자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이 해줘도 누구 하나 내한테 달려와 갖고 해 주는 이 아무도 없어. 그러니까 건강 조심해라 이 집에는 자꾸 건강이 나온다. 이 칠생바람도 조금 맞고 살아라. 에휴 이런 사주 같고 힘들다. 너 전부 조상공덕이다이. 오래 살고 자식도 좀 빌고 자식 머리는 좋다 머리는 좋은데 하기가 싫어 공부 머리가 재미가 끝났어. 응. 공부 취미가 끝났다꼬. 예 그 얘기는 그래 왜. 공부를 할 수가 이 애가 사춘기 때 올 때. 해야 되는데. 안 돼가 있은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애가 스무세 살이 딱 들어오면 철이 들어오면서 공부고를 해야 되겠다는 게 여기 들어올 기다. 그러면. 한다 하거든 시키라. 알았지 얘는 조금 늦거든. 다른 애보다 한 발짝씩 늦어. 무슨 말인 거 알겠나 그러니까. 어쨌든 엄마하고 요 둘이도 이렇게 살이 좀 끼가 있거든 요 둘이가. 살. 잘이 끼다 보니까 내 자식이 니가 끼고 살지면 한 번씩은. 내 마음대로 힘들어. 많이 힘들어. 힘들어. 이 자 이 아들은 열 다섯 자부터는 엄마가 힘드는 자식이다. 그때부터 좀 빌고 닦고 좀 가지 뭐 했냐. 그거 빌고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. 근데 돈이 들어가니까 빌고 닦으라는 거를 내가 덮어놓고 가는 것밖에 없잖아. 그래서 그런 거지 본인이 여유가 생기고 내가 어느 정도 자식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불도 좀 캐고 가고 내가 좀 빌고도 가고 아들 등도 좀 닦고 가고 아들 이런 애들은 바람이 치기 때문에 곰곰 머리가 날라가 버린다고. 바람이 뭔 줄 알아 두 이 둘이가 조상의 바람이라. 빌던 공덕이 중단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덕이라고는 없어. 자 친정의 덕이라고는 없고 친구의 덕이라고도 없고 내 돈이 너무 돈이 돼버려 내 돈을 빌려주면. 그러고 내 돈은 내 돈이야.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내가 옹카진 것밖에 없어. 그 자이 그리고 이동을 해래 이사를 그리고 뭐 직장도 직장이 뭔 모르겠다 직장도 하나 들어오네. 저한테요. 하나 들어온다. 그니까 어찌 잘 해봐봐. 또 물어볼 말은. 건강에 칼을 댄다는 게 저 사실 심장이 사실 안 좋아서 또 먹고 있는데.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없지. 그거는 네가 이제 조상의 공덕으로. 좀. 일을 좀 하신지. 일을 좀 하든지 그래야 이게 조금. 누구로 가지. 응. 그렇지 근데 본인이 그만한 돈을 들여갖고 하겠냐 말이지 못하지. 그러니까 칼을 대도. 조금. 힘들어. 자 어쨌든 좀 고생을 좀 하겠지. 응. 여기가 딱 들어오면 안 좋아. 건강이다이 건강 조심해. 일을 좀 하네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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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